자 아무튼 제가 오늘 할 게임은 말이죠 브라이델 나의 펑킨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이 게임에 대한 영상을 제 유튜브에 업로드를 했었는데 정말 예상 외의 수많은 댓글과 관심을 받았어요 지금 보니까 1500개인가 댓글이? 그래서 제가 모드 추천을 해당 영상 댓글을 통해 받았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추천해준 위티모드 오늘 한번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위티모드 이게 팬분이 만드신거라고 했는데 그 퀄리티가 본편이랑 다를게 없다고 많이들 그러더라구요 한번 가볼까요? 오 폭탄 놀이 하두로 한번 가봐 마 두 오나 이거 엄청 어렵다고 하던데 뭐야 오 찢었어 이거 다리 개긴데? 뭐야 코슴이 있네요 오 얘 대사친다 뭐야 말줄 안은 애인가 보구나 어 너네도 자기 좀 혼자 냅두라는데 약간 아싸 지향 친구인가봐요 잘 들어 오늘 밤엔 내가 말썽을 비우지 않을거야 그냥 다 떠나라고 삐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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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말이 안 통하잖아요 주인공이 문제 있는데 뭐야 할만해 어 근데 잘 만들었다 이게 팬분이 만든거라고? 이게 팬분이 만든거라고? 괜히 만든거 같지가 않은데 이게 뭐드래요 따다다 따다다 잠깐만 나 근데 쟤를 왜 찾아온건지 모르겠어 어 봄청같다 으아아아 흐흐흐 얘는 왜 폭탄 몰이야 근데 따로 설정이 있겠죠? 응 노래도 따로 제작한거 같아요 아 애들 이거 어렵다 했는데 본명 아 본명 사람들이 어렵다 했는데 퀵만 한대 하지? 아 설마 또 겁죽인거 아냐? 아잇 아니 아직 괜찮아 아직 할만해 여자친구 서있는거 처음 보는거 같은데? 좋아 어? 좀 어두워졌다 저친구 내가 자꾸 화나게 하는거 같은데 나보고 죽으래요 나빴어요 약간 힘솜진인가 얘? 말하는거 보니까 좀 힘솜진 어 잠깐만 어어 어어 어 어 어.. 나 나 집갈게 그냥 미안해 좀 좀 빨라지는데? 나 그냥 집갈게 미안해 나..나 갈게 나 갈게 나..나 갈게 나갈게 나갈게 나 갈게 나..나갈게 이거 잘못 건드렸다 괜히 건드렸다 아니 할만해 나 체력봐 넉넉함 그래 너 혼자 좀 말해라 나한테 시키지 좀 말아봐 너 혼자 랩 좀 다 해봐 안돼 안돼 나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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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집중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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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 형 진짜 한번만 깼나? 해치웠나? 롱노트 안 나오냐? 미쳐버려겠네 아 아파요 아파요 형 아파요 아 아파요 아파요 아 아파요 뭐야 뭐야 마이크 다 묻었어 어? 어? 이거 애들 게임 맞냐? 대문자 쓰는데요? 분지한 대문자 어? 3, 2, 1, 4 아 도졌다 이거 설마 우리 시청자 중에 이거 깬 사람이 있을까? 아니 어떻게 하냐 이걸? 아 미쳤나봐 아이고 아아 못 깬다 이거 가망이 없다 안되겠다 이지 응애 모드로 가겠습니다 아 이거 못 깨 진짜 못 깨 노말 노말 노말고 그러면? 오케이 그래 나 카드에서 1, 2페이지 했었으니까 난 3패만 깨면 돼 사실 아 이것도 어려워 보겠는데? 아까보다는 쉬운데 어렵다 와 미친거 아님? 자 이치모드 응애 응애 모드 아 아닌거 같은데 어려운거 같은데 어 할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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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애 모드 잠깐 집중해 미쳤나봐 멧anc 할만해 할만해 아아 견뎌 양아지 망했벤 저 다신 앞에서 깍죽 안거릴게 웬 17위가 나타나서 미안해 힘든건 끝났나?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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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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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야 그만하라고 했잖아 내가 진짜 무엇을 추천한겁니까 당신들 예? 예? 깰 수 있는걸 추천해야지 우리나라 사람들 무슨 게임을 플레이하는거야 와 근데 이 게임은 진짜 못하겠다 너무 어려워 혹시라도 그 다음에 나한테 게임 추천한 일 있으면 이런 무서운 친구들 말고 조금은 순둥순둥한 친구로다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미친 머머리 보컬중 보컬중 지민이 Hasран 보컬중 조형 보컬중 고 increases